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형사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 무죄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268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정보통신만 보호법에 의하면 48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악성 프로그램인데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이런 한마디로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해킹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오버워치 게임의 자동 조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용자가 커서로 상대방, 오버워치는 팀플로 상대방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커서로 조준해가지고 빵 쏩니다. 그 쏘면 이 사람의 체력바가 옆에 표시해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인식바를 프로그램이,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화면을 인식을 해서 그 바를 찾아가서 그 바에 해당하는 곳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계속 커서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따다다다다 누르면 계속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맞추면 거의 상대방을 그냥 바로 KO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커서를 이동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니까 게임이 제대로 안 되죠. 거의 무적의 게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한 번만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쏘기만 하면 됩니다. 커서를 굳이 움직일 필요가 다다다다 다 맞추고 조금만 보여도 바로 맞추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고 1심, 2심 유죄가 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자동 커서 조작 프로그램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한번 대법원 보시죠. 대법원은 정보통신 방법의 악성 프로그램은 해당 시스템. 여기서 이제 오버워치의 게임 운영 서버에 관련된 거죠. 그 서버 게임의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를 결과를 발생시켜야 되지. 악성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컴퓨터에만 설치되고 게임 데이터나 프로그램 그 자체에는 아무 변경을 안 시킵니다. 한마디로 단추를 계속 누르게 하는 프로그램이지 그 게임 안의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전혀. 따라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 조준 프로그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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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은 프로그램, 게임 자체에 영향을 묻힌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이 자국만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시스템 자체,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만법에 의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피고인은 완전 무제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게임 산업법에는 게임에 관련한 이런 보조 프로그램도 게임물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게임 신고 없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로로 판매했기 때문에 그는 게임 산업법 위반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 일시, 일시 모두 인정됐고 대법원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컷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만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결국은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고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내 컴퓨터 안에만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게임 산업법 위반은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